빠른 파격적인 공황 패션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즘은 먹방의 대세. 이제 여배우들도 먹방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먹방 스타가 예고됐는데요. 바로 제시카 알바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 스타 제시카 알바. 일진한 몸매로 봐선 먹방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보통 수영을 저렇게 해요? 지난 1일 그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먹고 쇼핑하기. 이틀 후 제시카 알바가 향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유난히 한국 음식을 좋아해 조개찜, 생선회, 간장게장까지 흡입하고 저 간장게장. 매운 낙지볶음까지 섭렵했다고 합니다. 입맛이 한국 입맛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제시카 알바입니다. 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은 배우가 아닌 친환경 무화용품 사업가로서 서울시 미터포럼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제 컴퓨터에 공개해 주신 책을 통해 책을 통해 한국을 좋아해 조개했죠. 한국을 좋아해 조개했죠. 한국을 좋아해 조개했죠. 한국 사랑으로 유명한 제시카 알바. 작년엔 참견궁을 관광하고 남편과 소주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었죠. 제시카 알바 다음에 한국에 또 놀러오세요.